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전주시대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전북지역 경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막 정세균 후보의 연설이 시작될 텐데요. 그 전에 임채정 당선거관리위원장과 이해찬 대표의 인삿말이 있었습니다. 임 위원장과 이 대표는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를 꼭 해야 된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 인삿말 도중에 김두관 후보 그리고 손학기 후보 측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후보 연설수소는 정세균 후보, 문재인 후보, 손학기 후보, 김두관 후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정세균 후보의 연설부터 만나보시죠.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세균입니다. 두 번의 태풍이 과수농가, 비닐하우스, 나락농사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 힘내시다고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6.25 전쟁 무렵 장수에서 낳아서 진안에서 자랐습니다. 고등국민학교를 거쳐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안성교등학교에 입학했고 다시 전주공고로 들어갔고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하던 그 시절 저도 가난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싫었고 이런 나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싫었고 공부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할 수 없던 친구들을 보는 것도 마음 아팠습니다. 내 힘으로 대학을 마치고 1978년 종합무역 당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도 잘 살고 대한민국도 잘 사는 길을 찾겠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6년 국회의원이 됐고 4번의 국회의원 동안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 4월 총선에서는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일본지 종로에 출마해 보수의 벽을 무너뜨리고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무진장 진짜 촌놈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저 정세균이가 책 보따리를 메고 매일매일 운이람 반이람 40리길을 걸어다니면서 꿈꿨던 나라 정치인이 돼서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가 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공부는 할 수 있는 사회 아무리 가난해도 출발선은 동일한 사회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무진장 정세균이가 이 촌놈이 이룬 꿈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 딸들이 구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정세균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특권과 차별이 없고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세 분의 후보님들이 계십니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세 분에게 여러분들 딱듯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실 저는 오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개선장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곳저곳에서 터져서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함께해온 우리 전라북도의 당원 동지들 뵙기도 좀 면목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적표는 맨 뒤에 있는데 요즘 만나는 분들 말씀은 다릅니다. 정세균이가 가장 민주당 후보답다. 실력도 제일 좋다. 대통령 만들면 일도 가장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전북 당원 동지들께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이고 실력도 제일 좋고 대통령을 시키면 가장 일도 잘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이외에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까 정세균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TV토론에서 검증된 것처럼 실력도 가장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세균은 박근혜 후보를 이긴 사람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제가 원내대표로 맞서서 사리박교법, 과거사법 같은 개혁입법을 성공시켰고 6.2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적인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종로에서 출마해서 박근혜 시대를 열겠다고 출마한 박근혜 후보의 대리인 홍사덕 후보를 물리쳐 정치 1번지 종로에서 24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는 정세균이다. 대통령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도 정세균이고 박근혜 후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정세균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정세균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성적표를 보니까 정세균은 힘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다섯 번째입니다.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드는 투표가 남아있습니다. 승부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진 이번 경선을 명실상부한 메이저리그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는 정세균이 뜨면 가능합니다. 정세균이 떠야 미래와 정책을 놓고 불꽃 튀는 토론과 논쟁이 만들어지고 정세균이 떠야 진정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도 가능합니다. 저 정세균이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역이 적다고 인구가 적어서 가능성이 적다고 전략적 투표의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대선판을 뒤엎고 있는 신지역주의로부터 정세균을 구해내지 않는다면 정세균이 아니라 전북의 그 누구도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오늘 전북에서 변화를 만들어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길이 잘못됐다면 전북에서 민주당에게 정권교체의 오른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실력과 정통성과 국정운영 경험을 갖춘 정세균이 승리의 답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곳 전북에서 정세균에게 역전과 이변의 발편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에 맞이하십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북 발전에 대한 열망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전북의 한 이제 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부품 소재 산업 신재생에너지 세만금 사업 전북에 필요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앞서 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진정집 챙기는 것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살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로 균형 발전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북 발전을 챙기겠습니다. 식품과 문화산업의 융합을 통한 식품생명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고 세만금을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서 전북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귀촌 귀농 프로젝트로 농어촌을 살리겠습니다. 네덜란드가 농업으로 강소국이 된 것처럼 전북을 식품생명산업과 첨단산업 세만금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소자치단체로 만들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정세균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배격하겠습니다. 무능한 민주정권 부패한 대통령이란 말은 결코 나오지 않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저 정세균은 경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정세균 정부에서의 성장은 과거와 다른 성장입니다. 국가는 계속 발전하지만 국민은 계속 가난한 성장. 국가는 발전하지만 성장의 결과를 분배하지 않는 성장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 도시, 부유층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직, 서민, 농어민의 삶의 질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저 정세균은 공평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적 줄세우기로 밤늦게까지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는 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횡포로 신음하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래서 자유와 공정분배로 시장의 활력이 넘치는 나라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정세균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우리 국민이 존중받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칠 것을 전북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세균은 일을 맡으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보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북에서 정세균의 능력과 저력을 평가해 주십시오. 전북의 아들 정세균을 지지해 주십시오.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정세균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려주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북의 아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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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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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여기 마시고 제 19대 국회의원이시며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전북에서도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고 공돌이 농사가 비바람에 쓸려갔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시방석 같습니다. 국민들 아픔을 덜어들이지 못하고 경선에 묶여있는 상황 답답합니다. 당과 후보들이 합의해 경선 일정을 늦추고서라도 같이 피해 복구에 전념했으면 싶은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풍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 제 눈에 비친 정치인은 국민들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인들은 딴 세상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인은 국민들과 무관한 자기들끼리의 일로 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에 대한 이질감 정치가 내 삶과 너무나 멀리 있다는 느낌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절망 그리고 정당 정치의 거부 그 근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여준 모습 우리 당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넘어 혁명적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 이곳 호남에서조차 민주당 후보들보다 당 밖의 인사가 더 높은 지지를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현실 정치를 부여잡고 지금까지 정치 발전을 이뤄온 공로들 그 가운데 사온 경륜들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 정당을 쇄신하고 정치를 바꾸어라. 그래야 지지하겠다. 그것이 호남의 민심이고 호남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치 국민들 말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두 분의 민주정부를 배출한 우리 당의 저력과 선배 당원 동지들의 경륜 거기에 정당의 쇄신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숙군정당의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깨겠습니다. 이제 저 문재인은 우리 당의 후보 경쟁을 넘어서서 우리 당의 변화 우리 정치의 개혁 그리고 정권교체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의 자랑 국민신 안도엔신의 시한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어깨는 일 여러분 정치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이 시를 통해서 헌신과 공존 그리고 벼려의 정신을 배우듯 우리 정치가 그래야 합니다. 제가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에게 정권교체란 무엇입니까 단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류 군사 부대타와 군부 독재로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이 땅을 장악해온 거대한 정치 세력 재벌 검찰 언론의 강구한 기득권 카르텔 신일로부터 시작하여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그 세력들의 오랜 동맹 이들 세력은 골리아처럼 강합니다.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무섭게 뭉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 발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민족의 화해와 통일 가로마가 왔습니다. 이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가 우리 정치의 주류를 바꾸고야 말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우리는 정권교체와 함께 많은 벽을 넘어야 합니다. 양극화 문제 비중기적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지방 사람들이 꼭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높은 벽 수도권과 지방의 너무나 심한 격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1등 국민과 지방의 2등 국민 두 종류의 국민이 존재하는 것 같은 잘못된 현실입니다. 돈도 사람도 권력도 온통 서울로 몰려갑니다. 서울은 과밀이 걱정입니다.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균형발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라의 실적인 발전 이루기 어렵습니다. 지방이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북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새만금은 질질 끌고 토지주택공사는 뺏기고 참여정부가 애써 추진했던 균형발전 사업들 멈춰서고 거꾸로 갔습니다. 아침에 한옥마을에서 만난 은아주머니는 우리 전라도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혁신도시 과학기술연구원 분은 탄소 신소재 산업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새만금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처럼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를 중앙정부가 맡겠습니다. 세계적인 수변 도시 새만금을 서해안시대의 중심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만금 일대를 탈원전 시대를 이끄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시작한 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국의 균형발전 전라도 잘 사게 만드는 일 이제 제게 맡겨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호남은 늘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광주항제 수평적 정권교체와 두 번의 민주정부 수립 호남이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거기에 전북은 참여정부를 떠받친 중심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가진 전북도민들께 여쭤봅니다.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까? 과연 누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후보입니까? 과연 누가 경제민주와 복지국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치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솔한 정치 하겠습니다. 착한 정치 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정치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이 돈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와 정변으로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기득권의 정치와 재벌 그리고 검찰의 유착 그들의 특건대 특허를 깨겠습니다. 특기 정치 검찰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특건과 반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권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정권교체 꼭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저녁이 있는 삶 맘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권교체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경기도지사를 여기 마시고 저녁이 있는 삶, 맘 편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교산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곳 호남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곡창지대, 익산, 김제, 부안의 호남 평화와 이를 끼고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의 고장 호남의 기상, 모악산의 전주 동학혁명의 고장 전북에 왔습니다 태풍과 폭우가 핥히고 간 이곳에 서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쓰러진 농작물, 비닐하우스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눈물을 참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 땀 흘리는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당,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 흘리던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광주, 전남의 전국의 민주당 동지 여러분 민주당, 그 이름만으로 가슴 벅차하는 전국의 동지 여러분 그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은 2부 리그로 전락하고 국민의 무관심 속에 언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으로 등록한 투표자들까지도 관심 밖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민주당을 만들고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을 키워왔습니까?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민족 정기를 드높여온 민주당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벗으로 민생을 챙기고 복지사회를 열어온 민주당입니다 지역차별을 없애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온 민주당입니다 분단시대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온 민주당입니다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정의로운 복지사회 남북평화와 한반도 경제시대를 열어갈 2013년 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나선 민주당 그 민주당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말 야권 대통합으로 만들어진 하늘을 찌를 그 기세는 어디가고 이로부터 만들어진 정권교체의 희망과 기대는 어디가고 페이퍼 정당이니 가설 정당이니한 핵의 안 유언비어가 나들고 있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정권교체의 희망은 사라지고 민주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한마디로 특정 세력의 패거리 정치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신로 패권주의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물가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 야권 대통합 후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을 10%나 앞질렀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신로 패권 세력이 당을 장악한 후 교만을 떨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패거리 밀실 공천을 한 이유 아니었습니까? 언제부터 당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까? 총선에 패배하고도 반성은커녕 기득권 세력의 탐합으로 자기들만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때 한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를 두고 단합이라고 우기면서 국민을 우롱한 때문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기득권 수호 집단의 소굴로 변했는데 국민이 어찌 민주당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낙동강벨트 수호라고 하는 해괴한 신지역주의를 내세우고 그나마도 지키지 못하는 퇴행적이고 무능한 신패권 세력에게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을 지키고자 하는 호남인들의 가난한 마음을 일진삼아 지옥구도로 대선을 치러보자고자 하는 낡은 정치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들 친노 백권스러운 세력들은 노무현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신은 지옥주의 타파가 아니었습니까? 노무현 정신은 기득권 타파가 아니었습니까? 노무현 정신은 백권주의 타파가 아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불모지 부산에서 민주당을 하면서 지옥주의 타파에 앞장섰고 당선이 확실한 종로를 버리고 사지인 부산에 출마하여 기득권을 버리는 모범을 보였으며 3당 합당의 합류를 거부하여 백권주의 타파에 선봉했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지역주의, 기득권, 백권주의 타파를 위한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신노백권 세력과 그 대표는 노무현 정신, 의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헌신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노당권파는 진정 민주당을 지키고 정권교체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경선을 민주당의 축제 국민의 축제로 치르겠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자기 세력의 승리만이 최고, 최후, 지선의 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상대 후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강행하는 경선 룰의 제정과정 경선 관리업체의 선정과정을 둘러싼 의혹들 일부 친노 당권파들에 의해 전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선 과정 이러한 당 운영 방식은 민주세력이 대의로 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학적 술수 다시 말하면 꼼수로 자기들만의 종파주의적 집권을 하겠다는 얕은 역사 폐행적 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기 손학규가 있습니다 500만 표 차 대선 패배의 패닉 상태에서 독배를 들고 당을 지켜낸 손학규가 있습니다 구민주당과 통합해서 단일 야당으로 총선을 치러내고 정통야동으로 60년 적통야동 민주당을 회복한 손학규가 여기 있습니다 수원 장안에서 손학규 개인이 아닌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고 성남 분당 사지에서 민주당의 존재를 우뚝 세운 손학규가 여기 있습니다 거수탄 위협과 모멸과 역경을 딛고 야권 대통합을 이루어 정권교체의 발편을 마련한 손학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을 살려온 민주당의 모습 손학규가 여기 있다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손이 넓혀 외칩니다 자 민주당원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전북 호남의 민주시민 여러분 이제 저 손학규가 다시 나서겠습니다 위기의 민주당 위기에 대한 민국을 구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라는 시커먼 먹구름과 태풍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기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처할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를 일으킬 경험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주변 강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할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저 손학규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춰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로서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지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민주당의 대표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를 당의 미래 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손학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복지사회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 평화를 열고 임기 5년 안에 남북연합을 이뤄내겠습니다 한민족이 함께 잘 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시대에 열겠습니다 국민 통합 이룩하여 차별 없는 사회 적극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이곳 전북 호남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저 손학규와 함께 정권교체의 길로 갑시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전역이 있는 삶을 국민과 함께 국민들에게 선사합시다 전라북도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갑시다 민주당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칩니다 마지막 연설자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장하다 군수됐을 때 기분 좋았죠 당신이 당관이 됨으로써 당신 때문에 강제적인 박탈감을 갖고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십시오 국민을 군림하는 공주 박근혜를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생기는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참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을 실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대의관 동기 여러분 지금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남이 김두관을 버리면 김두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호남이 김두관을 버리면 민주당을 버리는 것입니다 김두관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꺼져가는 정권교체협불을 이 전북에서 다시 한번 물질려주십시오 여러분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뒤끌만한 계람도 찾을 수 없었던 깨끗한 후보 재벌가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 서민가 중산층어 피눈물을 나는 유일한 후보 호남이 키워준 갱나무 아들 호남의 아픔을 남겨온 김두관을 당원 동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반드시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김두관은 평생을 지역주의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출세를 위해 서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와 당당히 맞서기 위해 갱나무로 내려왔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밤마다 찍혀나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백보를 매일 새벽 붙이고 또 붙였던 청년 김두관 이리 피하고 들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후불음에 당당히 응했으며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노무현 정신호 진정한 개성자 그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김두관은 저 김두관의 정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정치였습니다 소수매 사람이 차지하던 마을의장 수익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나누도록 했습니다 갱남도지사 선거 야권 연대로 당선이 되었고 야당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도정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호남과 영남이 힘을 합쳐 저 김두관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시면 호남과 영남이 똑같은 자격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참여정부는 정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뼈아파게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그것은 턱근청과 재벌의 덩치만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이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동안 국정을 맡으면서 재벌개혁에 실패했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갱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갱제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입니다 재벌이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양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턱근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 재벌가 얽혀있는 사람, 연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재벌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삼성과 재벌에게 서민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라고 호통칠 수 있는 사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를 운영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두관, 국민을 내면하는 작은 정부 대신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저 김두관은 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재벌가 기득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가중산층에게 잃어버린 복지를 돌려주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저 김두관 LH 공사 이전 문제로 전북도민들에게 큰 빚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반드시 반드시 갚겠습니다 새만금을 지역민과 중소기업이 꿈을 키워가는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신설해 회산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8천억 원의 회산이 소요되는 자연사박물관도 반드시 전북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과 국가엘빙식품 크로서터 그리고 핵심도시를 바탕으로 전북을 서해경제시대 중심 북방경제 끊어 핵심 전진 위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역주의를 부족한 사람 인사과 정책에서 호남을 차별한 사람 신재벌적인 행보를 거둡해 온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호남아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지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계획과 박근혜를 끌글 단 한 장의 필승 카드 김두관을 전북에서 1등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김두관이 1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아 갱선이 있고 민주당이 살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서민대통령 김두관은 서민을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등포 대림동 재래시장에서 40년 채 생선자판을 하는 저의 큰 누님의 큰 누님을 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년간 독일에서 강부생활을 한 저의 큰 행님의 안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핵심하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두관 업 이전 3080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유라시라를 잇는 북방경제시대를 열어서 한반도와 한반도의 폐화와 번영을 저 김두관이 당당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북한을 방문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 50만 톤을 북한에 보내겠습니다 남북회담을 정례화해서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북방경제를 위해서 선제족군쪽을 통해서 65만 군대를 30만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모병제를 통해서 더 강한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을 사랑받는 대한민국어 국군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이 땅에 사회안전망을 당당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어 일자리를 저 김두관 당당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자금도 조직도 없습니다 제게는 오직 당원 동지 여러분과 바로 전북 호남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반치는 이 땅의 잘못된 정치판을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갈아엎겠습니다 가진 자만 배불리 잘 사는 잘못된 양극화를 바로 잡겠습니다 중산층 중산층과 서민주의 노릇사에 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반드시 반드시 만들겠다는 것을 전북도민 여러분께 굳게굳게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기호 2번 기호 2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